안녕하세요 타요입니다 진작에 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야 했는데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늦게 올리게 된 점을 정말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제가 2014년부터 하스루스톤을 시작했는데 정말 분해 넘치는 사랑을 받았고 이 게임으로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생업이 될 수 있었고 많은 팬분들을 만났고 뭐 유학도 가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또 여러분들을 알게 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이제는 종합게임 방송을 해보려고 하는데 뭐 그래도 하스루스톤을 할 수 있지 않냐 라고 하는데 사실 이 게임을 하면서 되게 좋았던 기억들도 많지만 특히나 저는 생방송이 또 주가되는 방송인데 방송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사실 하스루스톤 하면서 굉장히 좀 고통을 많이 받아요 상대 유저로부터 고통을 많이 받는다라기보다는 뭐 방송적인 뭐 채팅이라던지 뭐 메일 쪽지 그런게 또 쌓이고 또 제가 또 재미를 예전만큼 또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또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뭐 마음 같아서는 나중에 가끔씩 하겠다 뭐 나중에 하겠다 다시 돌아오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지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또 여러분들이 또 기다리게 하고 너무 기대하게 하는 것 같아서 음 이제는 하스루스톤 방송이 아니라 종합게임 뭐 여러가지 또 일상 컨텐츠도 하면서 새로운 좀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뭐 이걸로 아 저를 뭐 싫어하게 되신다거나 뭐 그러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정말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것 정말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동안 제 하스루스톤 방송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